오늘은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어버이날이죠. 어린이날은 공휴일인데에 반해서 어버이날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자주 나오고 있는데요. 국회에서는 수차례 법안 발의가 있었지만 결국은 통과되지는 못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고물가와 경제 불황으로 어버이날 모습도 바뀌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들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평론가께서 혹시 카네이션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들이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돈으로 직접 드리는 쪽으로 선택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는 사실 어버이날 하면 카네이션 당연히 1순위로 두고 선물을 생각했는데 요즘은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외에 실속 있는 선물들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진 것 같거든요. 요즘은 카네이션 꽃보다 다른 걸 선택하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일단 꽃 자체도 카네이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꽃으로 다변화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카네이션 추라 농가가 어버이날 이 시기에 작년 대비 3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꽃이 아닌 다른 실속 꽃은 먹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케이크라든가 아니면 다른 선물이라든가 아니면 아예 그냥 간단하게 직접 돈으로 드리는 게 가장 실속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용돈을 드린다든지 아니면 상품권을 드리는 이런 분들이 요즘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가 경제가 안 좋아서인 걸까요? 아무래도 경제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더 실속 있는 걸 중시하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것도 있고 또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돈 드리는 걸 약간 조금 뭐랄까 겸연적으로 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현금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우리 사회가 합리화되면서 돈이 가장 편하다라는 식으로 해서 요즘은 돈을 봉투에 넣어드리는 게 별로 어색하지 않은 그러한 사회 문화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맘때면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가 그렇다면 어버이날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최근에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유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거든요.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이유요? 이유는 아무래도 어린이날이 공휴일인데 왜 어버이날은 아니냐 차별 논란이 있는 거고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해서 경로 효친 사상을 일깨우자 그런 얘기도 있는 거고 또 하나가 최근 2000년대 이후에 휴일을 늘리자는 논의가 나올 때 항상 나오는 얘기가 바로 경제 활성화, 내수를 진정시킬 수 있다. 그래서 어린이날하고 어버이날이 가깝게 있잖아요. 그 사이에 만약에 대체 공휴일이 끼고 연차 쓰고 이러면 황금 연휴도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나라 내수가 대대적으로 활성화될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 국회에서도 그동안 이와 관련해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가 됐었던 것 같은데 꾸준하게 발의는 됐었지만 통과가 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항상 여러 차례 발의가 됐었거든요. 항상 문제가 됐던 것이 우리나라도 경제단체의 목소리가 상당히 큰데 언제나 경제단체에는 반대합니다. 휴일이 더 늘어나면 안 그래도 휴일이 많은데 어떻게 여기서 더 늘리란 말이냐. 그럼 우리나라 생산성이 하락한다. 생산을 더 많이 못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또 사회적 논란도 항상 극심했는데 이게 뭐냐면 자녀 돌봄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게 공휴일을 지정하면 어린이집, 초등학교 다 쉬게 되면 맞벌이 부부가, 집에서 맞벌이 부부가 공휴일이라고 해서 다 쉬는 게 아니거든요. 모실 때도 많거든요. 그럴 때 그럼 그 아이는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가 항상 제기가 되고. 또 그 공휴일이 지정이 되면 공공부문이라든가 큰 기업에 다니는 분들이 주로 이제 쉬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이제 오의미한 미만 사업장, 작은 기업에 다니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제대로 쉬지 못하면서 차별을 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경제 안 좋은데 휴일을 는다고 해서 무슨 경제가 진작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5월 달에 어린이날 휴일 하나 있는 것도 너무 힘든데 기존에 휴일이 아닌 어버이날 있고 휴일인 어린이날 있고 이것만 챙기기에도 힘든데 여기에 어버이날까지 휴일이 되면 직장인들 허리가 휘지 않겠느냐. 부담이 너무 심하다. 이런 논란이 계속 제기가 되니까 사회적인 찬반 논란이 커지면서 이걸 정치권에서 선뜻 공휴일로 지정하기가 그동안 어려웠던 겁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어버이날 법안 발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렇다면 국민들의 생각이 어떤지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제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좀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거든요.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49%가 어버이날을 좀 공휴일로 지정을 해야 된다. 이런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이러한 국민적인 여론들이 앞으로 좀 영향을 미치진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민적인 여론에 의해서 결국에는 사회적 합의로 결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방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런 설문조사를 보면 상당수의 국민들이 어버이날도 휴일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건데 문제는 그런 국민이 있는 반면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하는 국민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회가 어느 한쪽의 의견만 들을 수가 없으니까 항상 정치권에서 대통령도 선거 때 이거를 공약으로 했다가 결국 철회하게 돼. 경제단체에 반대하고 이러니까.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5인 미만 사업장 중에서 공휴일에 쉬는 비율이 한 업체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공휴일에 쉬는 비율이 41.1%라는 결과가 설문조사 응답이 나왔었거든요. 이게 전체 국민의 충분한 조사 결과는 아니지만 설문조사 결과였지만 어쨌든 41.1%라고 하면 60% 가까이가 못 쉬는 거 아니에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리고 전체 근로자, 직장인 중에서도 65.7%만 쉰다고 했거든요. 그럼 40% 가까이가 쉬지 못한다는 얘기니까. 그럼 이제 공휴일로 지정했을 때 40% 가까운 국민들의 아이들은 어쩌란 말이냐. 이런 얘기가 항상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어버이날이 처음에 제정된 거는 부모님께 감사의 뜻을 기리자 이런 뜻으로 됐잖아요. 언제부터 공휴일로 지정이 됐을까요? 이게 이제 어머니의 날이라고 처음에는 지정됐었거든요. 1956년에 어머니의 날이라고. 그래서 17년 동안 그렇게 유지가 되다가 1973년에 어버이날로 이름을 바꾸면서 법정기념일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법정기념일로 지정은 했지만 공휴일은 아닌 그 상태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다가 최근 들어서 이걸 공휴일로도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좀 상황들을 살펴보면 4월 5일 식목일도 그렇고 7월 17일 재원절, 10월 1일 국군의 날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 좀 법정 공휴일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국가적으로 좀 기념만 할 뿐 빨간 날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기준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그게 뭐 기준이 있다기보다는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건데 우리나라 과거에 이제 이러저러한 법정 공휴일들이 쫙 있다가 주 5일자가 생기면서 이제 변화가 시작이 된 건데 주 5일자가 딱 생기니까 경제계, 경제단체들이 큰일 났다, 너무 많이 논다라고 해서 그때 식목일이라든가 이런 기존 공휴일들을 가지치기를 시작했던 거예요. 안 그래도 토요일날 노는 판에 더 놀 일 있냐라고 하면서 공휴일을 줄였다가 그 다음에 나온 2000년대에 나온 얘기가 뭐냐면 아니 우리나라 너무 과로 사회 아니냐, 좀 쉬어야 된다. 또 우리나라 산업 구조 자체도 노동, 집약 산업 구조에서는 탈피하는 거 아니냐, 이제는 창조적인 산업으로 가는 거 아니냐, 전역이 있는 삶을 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또 일부 공휴일을 부활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온 얘기가 아니 근데 막상 또 그때 나온 얘기가 소비를 진작시켜야 된다, 경제를 활성화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건데 그러다 또 최근 들어서 다시 나온 얘기가 막상 공휴일을 늘려봤더니 또 대체 공휴일까지 만들어봤더니 딱히 소비가 진작되는 것 같지도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또 거꾸로 너무 또 공휴일을 늘리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좀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러면 아예 가족의 날이라는 거를 새로 제정하는 거는 어떨까, 이런 의견들도 좀 나오고 있던데요. 이러한 어떤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네, 가족의 날도 괜찮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 어버이날 공휴일을 반대하는 이유가 5월달에 어린이날 이미 쉬는데 너무 힘들다, 어버이날까지 쉬면 너무 다 챙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차라리 그러면 어린이날, 어버이날을 합치면 어떠냐, 가족의 날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다만 이제 이 경우에 마치 기존에 어린이날 잘하고 있었는데 어버이날이 어린이날에 끼어드는 모양새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버이분들이 그걸 바랄까 과연, 뭐 그런 문제가 있는데 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5월달에 이중과세, 너무 힘들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어버이날을 11월달로 옮기자, 그런 안도 지금 제기되고 5월에 너무 많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런 안도 제기되고 있는데 그 경우에 또 문제가 또 뭐냐면 어버이날 하루 쉬면 가정에 분란이 난다. 이게 지금 시댁에 가야 되냐, 친정에 가야 되냐, 하루에. 집안 싸움 난다.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게 되는 거고 또 11월로 옮길 경우에 추석이랑 가까워서 이게 또 어버이날의 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리고 또 국회 입법 조사처에서는 공휴일을 늘리게 되면 급격한 변화가 생기면서 사회 혼란이 야기가 되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논의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어버이날을 맞아서 법안 발의, 공휴일 지정 등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무엇보다 이 어버이날이 제정된 이유를 한번 상기해보면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